이제 20개월 만에 0%대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림에 따라서 가게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. 특히나 빚을 내서 아파트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. 이 소식, 금융부의 김창섭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도 시간 문제인데, 이거 어디까지 오르겠습니까? 네, 우선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올해 안에 6%대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이미 5%를 넘었는데요. 그렇군요.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1%포인트 정도 늘어난 건데, 이 흐름대로라면 금세 6%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. 또 신용대출금리도 작년 말보다 약 0.9%포인트 올라 현재 4% 후반대에 있는데요. 연내 5%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면 저희도 여러 번 경고 시그널을 하긴 했지만,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또 상당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신용정수가 높은 대출자가 작년 여름 2%대 후반이었던 주담대로 2억 원, 1%대 후반이었던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면요. 작년만 해도 매달 이자 분압은 60만 원 정도였습니다.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하면 90만 원대 수준으로 높아지는데요. 주담대 최고금리가 6%, 신용대출이 5%대로 오르게 된다면 이자 부담액은 당시의 2배인 120만 원을 넘게 됩니다.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작년 말보다 5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지네요. 대출 규모가 상당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자 부담에 자산 가격 움직임까지 하면 대출자들은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,84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.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신용 융자도 23조 5천억 원 수준인데요. 다행히 당장은 부동산 가격과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.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는 건데요.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 기준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